네, 윤석열이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. 병원 백상 촬영하실 수 없습니다. 내려주세요. 내려주세요. 왜요? 내려주시라고요. 아니, 왜 내려요? 왜 말씀드렸잖아, 아까. 뭐라고요? 아니, 저 만지지 마시고 얘기해요. 내주시라고요. 아니, 출근하는 거 굴렛박스 같이 키고 그러는데 왜 안... 아니, 만지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. 아니, 이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. 아, 알겠어요. 내려주라고요. 아니, 만지지 마시라는 거면... 우선 내리시라고요. 네, 지금 출근하면 다 지금 시간이 8시 51분. 저 찍고 있을게요. 아, 네. 저쪽으로 출근하네요. 왼쪽으로... 여기서 유턴하지 않고... 네, 좌회전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.